안녕하십니까. 암호르 컨벤션 웨딩 대표이사 김종태입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5전년과 통합원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학의 명문 상지대학교는 이제껏 많은 인재를 양성시켜 원주발전 및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많이 이바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상지대학교의 무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암호르 컨벤션 웨딩은 상지대학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원자로는 김종훈 강원도 한인사협회 회장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